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제가 오랜만에 청약 홈에 들어가 보니까요 청약 일정 및 통계에서 무순이 자녀 세대를 클릭해 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여기 중에 눈에 띄는 게 흑석자의가 무순이 1차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쳤는데요 시행사는 흑석 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요 보직공고일은 어제 2023년 6월 19일날 떴습니다 청약기간은 6월 26일이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6월 30일입니다 클릭해 보시면요 공급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253-89번지 일대고요 공급규모는 아쉽게도 1세대가 나왔습니다 모직공고일은 2023년 6월 19일 청약접수는 6월 26일 당첨자 발표일은 6월 30일 계약일은 7월 7일입니다 주택형은 5구제곱 공급세대수는 1세대고요 입주 예정월은 2013년 7월입니다 모집 공고문 보기도 있으니까요 클릭해 보시면요 되는데 저는 우선 다운로드 받아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우선 본아파트는 2013년 5월 1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 무순이 사후 입주자보직 공고일은 2013년 6월 19일 어제였죠 최초 입주자보직 공고일은 2020년 5월 8일이었습니다 주택공급 가격 및 세부 단지 여건 유의사항 등은요 반드시 최초 입주자보직 공고문에 사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아파트는 무순이 사후 입주자보직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사실 그리고 본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 단지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아파트의 무순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요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단지 대원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무순이 사후 접수 청약 및 계약 및 주요 일정 중요하죠 무순이 사후 접수는 일정이 6월 26일 월요일 인터넷 청약으로 하고요 9시부터 17시 30분이니까요 그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제가 보여드렸던 청약 홈 이 사이트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개별 조회고요 그리고 당첨자는 서류 제출해야 되겠죠 7월 1일 토요일 대학 체결은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한다는 사실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자녀 세대 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 홈을 통한 인터넷 PC나 모바일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고요 변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 접수는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은 신청 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이 입주자 보직 공고일이고 주택 면적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이고 청약 신청은 1인 1건 가능하고요 1인 2건 이상 만약에 청약하시면요 모두 무효 처리되니까 유의하시고요 공급 내용 및 공급 금액 중요하죠 보시면 공급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고요 그리고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0층 26개동이죠 총 1772세대로 대단지고요 그리고 정당 계약 및 예비 입주자 계약 2호 잔여 물량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은 민영주택이죠 그리고 주택형은 5구제곱 자녀세대 1세대고요 자녀세대 동호수 보면 동이 315동 호수는 103호입니다 그리고 공급 금액 및 납부일정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권유 확장 금액 별도고요 주택형은 5구제곱 그리고 아파트 공급 금액은요 대지비, 건축비 해서 6억 4,650만원으로 책정됐고요 계약금은 20% 그리고 잔금은 80%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2023년 9월 7일까지라고 하네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1억 3천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잔금은 한 5억 원대 5억 2천 그리고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이고요 상기 주택형별 공급 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 사업 주체가 여기 조정해서 책정한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공급 금액은 계약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셔야 되고요 잔금은 9월 7일 또는 입주 열쇠 불출일이죠 그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요 잔금은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 9월 7일 목요일까지 완납하셔야 됩니다 그전에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더라도요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2023년 9월 7일 이후에는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해서 아파트 및 유상 옵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도 발생하고요 연체료 및 위약금은 아파트 공급 계약서 및 유상 옵션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따른다고 하니까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및 유무상 선택 품목 안내 보시면 추가 선택 품목 공통 유의상이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 가정 옵션은 아파트 공급 분양 가격이죠 포함되지 않는 별도 가격입니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추가 선택 및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방법 보면 확장 금액은 1550만원 제 기준으로 천만원이 넘어가면 좀 비싼 편인데 적정하다고 할까요? 조금 이상이긴 한데 제 기준에 비해서는요 계약금 20% 계약 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 20%는 310만원 그리고 잔금은 1240만원입니다 유상 옵션 플러스 옵션 및 가정 옵션 세부 내용 및 납부 방법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금 납부 방법도 잔금은 입주 시 세대 출입 열쇠를 내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의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및 서류 제출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요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자고요 만 19세 이상 임자 또는 세대주 미성년자 자녀 양육, 청제 자매 부양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겠죠 무순이 집중이기 때문에요 청약 신청금 없고요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동첨 제한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 신청 제한 같은 경우 흑석자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 입주자 중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 흑석자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 기간에 있는 자 공급질서 교란자로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청약 신청에 제한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서류 있고요 해외 근무자 일대 제3자 대리인 신청 추가 사항 자신이 이제 해당 사항에 해당하시면요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 당첨자 계약 체결 예비 당첨자 계약 체결 계약 기간은 7월 7일 금요일 10시부터 16시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 자이 갤러리 1층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여기로 1833-3088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이상 기타 상도 읽어보시고요 분양 사무실 위치도 한번 보시고요 설득피엑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 자이 갤러리 1층이니까요 그리고 분양 문의는 1833-3088 주말 및 공휴일 휴무고요 주중은 10시부터 11시를 점심시간 갖고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죠 그리고 일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간략한 선능역에서 가깝네요 산티역도 가깝고 김홍고 사거리 쯤에 있다는 점 삼성역도 있네요 한번 줄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세 한번 보죠 우선 시세 보기 전에요 거리 제기 송실대 입구역에서요 흑석자위까지 도보로 한 12분 정도 되네요 총 거리는 한 800m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로는 3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세도 한번 봤는데요 보면은 선택해서 보면요 보면은 오구제곱죠 매매가가 12억 정도 지금 주변에 시세가요 여기는 흑석한강 센트레벨 2차 한 12억 되고요 흑석리워파크자위 그리고 여기도 한 13억 정도 되겠죠 지금 오구제곱 13억 그리고 창호 청호죠 청호 같은 경우는 오구제곱이 한 7억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대다수가 지금 시세가 8억 대 낮은 가격순으로 보면 8억 대 8 9억 지금 하죠 흑석 동향 여기도 8억 대 주변 주변에 한 8억 대 정도 되고요 높으면 한 12억 13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가 6억이잖아요 거의 어 흑석한강 신도 아 한강 센트레벨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따블이고요 여기 분양에서 동참 되시면요 그리고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시세 차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그렇죠 거의 로또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10억 12억 13억 되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요 청약 한번 해보시면 자신의 운에 따라 동참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경쟁률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나 저렴하게 약간 책정됐죠 지금 시세에 비해서는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해보자면 청약 홈에서 여기 청약적인 통계로 가보시면 되고요 분양정보 경쟁률 무순이 자녀 세대 클릭해보시면 여기에 흑석자의 무순이 1차 있고요 계약 취소주택도 있는데 이건 서울에 있는 분만 청약 가능합니다 여기는 무순이 집주비니까 모든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19세 성년이면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꾸만 있으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